첫 번째 포즈부터 벤디트의 시그리트 포즈부터 정면부터 정면부터요. 3초 할게요. 정면. 자 하나. 둘. 정면 앞쪽도 살짝 봐주시고요. 네. 둘. 셋.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. 오른쪽도요. 자 하나. 둘. 자 셋.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실까요? 왼쪽입니다. 자 하나. 둘. 자 셋. 팀 이름이 좀 강렬하고 시크한 만큼 정면으로 보고 눈빛 좀 봐주세요. 시크하고 강렬한 눈빛. 좋습니다. 자 하나. 둘. 자 셋.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자 오른쪽입니다. 자 하나. 네. 이 상태에서 엔진을 오른쪽에 있는데 계속 골고루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둘. 둘. 자 셋. 자 왼쪽도 좀 봐주시고요. 왼쪽입니다. 자 하나. 둘. 자 셋. 혹시 안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안무나 포인트 안무가 있다면 살짝 보여주실까요? 정면입니다. 자 정면 봐주시고요. 자 하나. 둘. 자 둘. 자 셋. 오른쪽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하나. 둘. 셋. 왼쪽이요. 자 하나. 둘. 네 셋. 네. 단체 포토타임에도 모시겠습니다. 다시 내려가주시고요. 다음 저희 공주 송희씨. 선생님. 자 하나. Bak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